찍어놔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봉천역에서 7500 대출 가능 관리비 10만원에 다 포함되고 조그마한 베란다만 요만큼. 베란다실이라기보다 사실 세탁기 공간 근데 세탁기가 어차피 빌트인 되어 있으니까 베란다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커라서 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